제주 4.3 특별법은 4.3 당시 토벌대나 무장대의에 상처를 입은 이른바 후유장애인들을 4.3 희생자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입원기록이 있어도 까다로운 심사규정 때문에 후유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4.3 72주년 기획뉴스 두 번째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당시 19살이었던 장윤수 할머니.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에 들이닥친 토벌대를 피해 달아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가슴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한 달 만에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총상의 고통은 평생 이어졌습니다. 당시 입원기록과 보증인 진술서를 첨부해 후유장애인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의사 진단에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70년이 돼도 이제도 아팡 이거 심박심박 일 못하고 루메일도 못하고 이제 보도 걸어만 댕기면서 머리도 막 아파. 이거 때문에 머리도 막 아파. 평생 굽은 허리로 살아가는 강양자 할머니. 어린 시절 토벌대에 끌려간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할머니 등에 엎여있다 넘어져 척추가 손상됐습니다. 후유장애인으로 불인정되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기록이 없는 데다 당시 부상을 증언해줄 사람들도 없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재심이 할 때도 몇 번 보증인 내세워라 다 돌아가시고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그리고 제가 워낙 바깥을 안 다니기 때문에. 후유장애인으로 인정받으려면 4, 3 당시 입었던 상처라는 사실 입증확인서와 진단서 등이 필요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는 입증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자와 보증인이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인 데다 단순한 노년성 질환으로 판정하는 의료진들도 문제입니다. 폭력배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라는 건 법일 수도 있고 시행령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법조인들이 법전문가들에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4.3 후유장애인으로 신청했다 탈락한 도민들은 모두 79명. 4.3 당시 몸에 새긴 상처를 안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도민들은 후유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